우리 안 본지 한 8개월 됐나? 그쵸. 한 그 정도 됐죠. 쉬었죠. 그때동안 뭐하고 있었어요? 저는 공부했어요. 진짜로. 뭐하고 공부했어요? 살풀이 공부도 하고. 살풀이? 어. 창구도 배우고. 네. 그러니까 무당이 되면 할 게 진짜 무한정으로 많더라고요. 진짜 공부할 게. 그래서 텀이 있는 시간 동안 이 각 가정마다 풀어야 되는 함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 기도를 할 때마다 할머니가 이렇게 천 가지고 뭘 뭔가 하고 이러길래 살구리 춤도 배우고. 이제 작품법. 뭐. 발음춤. 이런 거 조금 공부하고. 장구도 배우고. 우리가 구청에 나가면 장구도 쳐주고 하잖아요.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. 또 문서 공부도 하고. 또 기도도 다니고. 그랬자. 어때요? 무당이 돼. 이제 몇 년인데. 1년은? 2년인가? 2년이자. 2년 차죠. 어때요? 2년도가. 저 죽을 뻔했어요. 죽을 뻔했어. 그러면. 어. 저. 나. 너무 많이 생겨나잖아. 무당들이.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격이야. 사실. 너무너무. 이. 외롭고 고독하고. 때로는 내가 미쳤나? 이런 생각이 들 만큼. 힘든 일이니까. 그리고 막. 할머니 할아버지. 남들이. 일반인들은요.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. 빌어가니까. 이해 못 할 수도 있거든. 사실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. 네. 통신한다는 것도. 이. 더 닦는다는 거.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. 아. 받아들이고는 가고. 공정 가면 갈수록. 신이 더. 무서워지고 있어. 처음에는. 진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. 혹시 하루쯤 안 갈면. 뭐 어때. 이대로 했거든. 근데. 하루 안 갈면. 막. 볼반 들까봐. 혼날까봐. 막. 막. 뛰어 들어오게 되고. 할머니 할아버지랑. 눈만. 조치고. 노는 게 제일 재밌어. 요즘은. 고행이라고 생각해. 이거. 진짜로. 내 고행 겪어가지고. 이렇게. 다 싹 늙은 거 봐봐. 잘 지내셨죠? 영군TV 많이 사랑해 주시고. 또. 하영궁도 많이. 응원해 주시고. 사랑합니다. 영군TV. 아무튼 뭐. 8개월 동안. 이제. 많은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. 더 해야죠. 계속 해야 돼요. 지금. 인간공부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. 맞죠. 사기도 당해보고. 인간공부 지겹도록 한 것 같아요. 한 2년 동안. 아무튼. 더 해야 되는 거야. 알겠습니다. 제발. 고맙고. 이렇게 봐.